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고 있는 느낌이다. 분명히 이거는 혹시 집에 상문이 있으셨냐고 누가 돌아가시던 상문이 있으셨냐고 소리가 나오거든.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돌아가셨어요. 시댁에서. 상문을 많이 뒤집어 쓴 격이에요. 결국은 지금 무언가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된다고 보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친하게 지내던 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계속 얘가 지금 그런 데를 가고 있어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갈 수 없는 거였지라고 봐도. 이게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자해가 올 수도 있고 이게 자살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지금 겹쳐 보여가지고 지금 이 따님 분은 내 딸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알던 내 딸은 아니야. 무언가 계속 뒤집어 썼는데 이게 귀신을 뒤집어 쓴 격이어서 분명히 어떤 표식이 나든 표가 분명히 나야 된다. 그리고 너무 귀신들이 휘둘러기에 지금 좋아. 지금 환경적인 게 내가 무언가 지금 힘들었고 유약한 이것도 있고 뭔가 지금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귀신이 치고 돌려야 가장 좋은데 상문이라는 꼴이 지금 계속 이게 하나만 덮어 쓴 게 아니라 여러 겹을 되게 많이 덮어 쓴 것 같아. 조상이 붙었더라도 보내야 되는 조상이 붙었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럿이다. 이게 계속 되어가면은 우리의 유튜브 보면은 귀신의 빙이 돼가지고서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 이런 격이 분명히 난 올 거다라고 보여요. 진짜요? 이게 잘못되면은 누가 봐도 저건 머리에 꽃다 미친년인데? 이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격이 지금 현저히 있다. 이거 그대로 냅두시면은 분명히 자해가 오던 자살이 오던 밤새 안녕이라고 뭔가 헛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끊던 사고 뭐 차사고가 나던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사고 수도 들고 내 스스로 해야 하는 수도 분명히 든다. 아니 가끔 그 말은 해요. 그냥 마감할까? 그냥 끝낼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그럴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 지금 따님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겨낼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이게 귀신 노름이 섞인 거야. 귀신 노름이 섞여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희 딸은 강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사주에 이건 단명수도 아니고. 근데 지금 진짜 문제는 아 상문이구나. 조상이구나. 이거 풀지 않으면은 이분은 어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다 따님분은. 아 오늘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일하러 갔어요. 알바 해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가야겠다. 이게 상문으로 인해서 어딘가 뭐 진짜 내가 다치던 다치기만 하면은 그거는 뭐 찢어지면 꼬매면 되는 거고 한데. 우리들이 보는 영역에서 제대로 풀지 않으면은 계속 나쁜 일은 어떤 식으로 오든 계속 올 거란 말이지. 그 중에 제일 나쁜 일은 진짜 무언가 헛것을 봐서 차에 뛰어든다던가. 이런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자살을 하거나 이런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진짜 헛것도 보이고 헛것도 들리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이거는 안 풀면. 근데 자꾸 이상한 꿈을 끈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 시집을 가서부터 그렇게 자주 아픈 거예요. 애가. 그래서 내가 그 집 더 안 맞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니까요. 그래서 조금 너무너무 걱정은 돼요. 이거 속도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 어, 개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거 풀지 않으면은 나는 없어지지는 않아 이거는. 풀지 않으면은 우리 쪽으로 왜 우리 다치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완치를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우리 쪽 문제도. 이거 우리 쪽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미안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줄게.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요? 아, 근데 저 지금 형편은 너무 너무. 아니, 형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만 벗기는 거는 그건 이제 이따가 나랑 얘기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문제는 어쨌든 돈을 떠나서 이분은 이거 벗겨야 된다. 아니, 돈 빼게 돈이 빼게 내 딸을 보낼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왜 약은 약사에게, 의사에게 이런 말 있잖아. 똑같은 거야. 이런 영적인 부분은 무당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거. 근데 이걸 풀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상문이라는 게 벗겨내기 힘든 케이스가 아니야.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고의적인 일은 아니야. 수준이 높은 일은 아니야. 나름 간단한 일이기도 해. 근데 어쨌든 이걸 풀고 가지 않으면은 와우, 큰일 나겠는데. 이미 엄마도 인지를 하고 이분도 그렇게 따지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따님분도. 본인도 엄청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상문을 푸는 걸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